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좀 싸늘해집니다 긴팔을 안 입으면 안되겠더라구요 긴팔 입고 다녀야겠지 반팔 입고 다니니깐 추워가지고 뭐 달달달 떨 정도로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뭐 남쪽 지방 사는 사람도 괜찮은데 북쪽 지방 사는 사람들이 좀 추울 거에요 상당히 추울 겁니다 내일도 좀 온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온도랑 저녁 온도가 일교차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녁을 늦게 먹고 이제 좀 이제 쉬다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한 주가 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너무 요동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습니다 뒤통수 뱃대 맞고 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은 좀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일날 5일날이 오늘이잖아요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제 갔어요 이틀 연속인데 간밤에 미국 국제 금리가 이제 소폭 내리면서 증시에 뭐 스멀 스멀 피 올랐던 그런 안도감은 순식간에 꺼졌고 이 상승 출발했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오후 2시 쯤에 크게 출렁이면서 하락하면서 전환을 됐어요 하락 전환 한 뒤에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무너지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 좀 짜증 났습니다 좀 보니까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지기 직전이죠 직전에 장을 마쳤는데 무너질 뻔 했죠 무너질 뻔 했어요 이날 국내 증시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지난달 6일 이후 한 17 거래일이죠 17 거래일 계속 순매도다 17 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도야 순매도 얼마나 짜증 납니까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0포인트 정도 내려 가지고 2403.59에 장을 마쳤는데요 전날에 보니까 2.41%에 내렸던 코스피가 이날은 전일 대비 0.73% 상승을 해서 2420대를 회복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좀 오르겠다 싶었는데 다시 전환하는 거야 오전 중에 쭉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분위기 반전시키면서 올라가다가 장 마감 직전에 또 급격히 상승폭을 줄였고 끝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겁니다 코스닥도 6.38포인트 내려서 801.0에 마감을 했고 전날보다 1.3% 정도 올라서 817.89에 산뜻하게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82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해가지고 800.36까지 내리면서 800선을 간신히 적혔다 겨우 지켰다 간신히 겨우 지켰습니다 육가 증권 시장에서 개미들이 3,451억 정도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이 1,726억 기관 애들이 1,296억 이렇게 내다 팔아요 코스닥에서는 개미들이 1,805억 정도 쓴 매도했고 외국인이 761억 기관이 1,005억 정도 쓴 매수를 했죠 앞서서 간밤에 9월에 미국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국제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에 이날 또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 역시 재차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전날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내 국고채 금리는 전날에 급등권을 많이 하면서 하락을 했고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날 급등권을 대부분 되어올렸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내려서 1,35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IPO 최대어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대비 97.69% 정도 올라서 5만 1,4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장중해 최고가 보니까 160% 수준이죠 6만 7,600원 6만 7,600원인데 따따블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실망스러운 또 하루를 보냈다 따따블커녕 따블도 좀 힘들더라고요 막 쭉 빠지는 것인가 보니까 그래도 뭐 100% 이상 매도했으면 잘한 겁니다 이 때문에 기계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져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날 상장하면서 업종의 상승 모멘텀 재료가 소멸이 됐다 그런 얘기도 했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대장 자리를 로봇 대장주 자리를 내준 코스닥 상장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8% 넘게 빠집니다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 주들이 일제히 한 6에서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 그럼 내일도 하락할 것 같아 내일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은 조금 오르긴 올랍니다 오르는데 서포 좀 불안해요 지금 요동칩니다 계속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약법으로 좀 가고 있고 유럽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필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필라멘트 변두체 1.43% 정도 올랐습니다 더 올라야 돼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3,500까지 가야 하는데 3,300대가 이때가 아주 좋을 때예요 이때 부지런히 모아야 할 때인데 그때를 놓친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좀 소폭 오를 것 같아요 천의장의 느낌은 오늘도 좀 소폭 오르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환율 1,351.5원이에요 소폭 빠졌고요 달러 1분엔 148.97엔 유가는 84.22달러입니다 하락을 했고요 일본에나 970.90 그리고 유로와는 1,420.97 중국에나 184.68원입니다 하락했어요 희발료 1,795.92원 하락했고 국제금값 1,834.8달러 국내는 79,179.5사원입니다 하락을 했어요 미국 국제 10년 물어 보니까 4.7270 4.7270이다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보니까 4.7대가 깨지는데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아직도 높다 현재 선물은 조금 여동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좀 빠지더라고 선물지수는 다우는 지금 현재 보니까 0.2에서 0.1로 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S&P도 0.14에서 현재 0.0으로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나스닥은 음전에서 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고 러스는 0.17%로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은 6만 6천 7백원인데 오늘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 악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보고 외인데도 팔 때도 있어요 팔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삽니다 사니까 그 일회성 그런 소식에 우리가 너무 일의를배하지 마시고 그냥 구절하게 모아가세요 모아가다 보면 좋은 일 옵니다 하이닉스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제끼고 갈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이재용이 있을 때하고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뭔가 친화력은 있죠 있는데 네트워크적으로 내부 장악력이 약한 것 같아 내부 장악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 경영진들이 이럴 때는 좀 물갈이 한번 해야 돼요 반도체 섹터나 시트 반도체 같은데 특히 나는 볼 때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좀 물갈이 좀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경영진들 특히 CEO들 어리바리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이닉스한테 밀리냐 쪽팔리게 한번 물갈이 싹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좀 시급해 오선주는 오늘 5만 3,700원 오늘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좀 아주 좋아요 오선주 지금 모으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본주보다 오선주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갭체도 많이 나왔고 어차피 좀 멀리 갖고 갈 거 이런 쌀 때 우선주라도 듬뿍듬뿍 담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쩐이 없잖아 쩐 쩐이 없어서 지금 모으질 못하고 있습니다 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해피하겠어 없는 분들은 괴롭고 하여튼 내일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요즘 고금리 뭐 고물가 뭐 고한율 뭐 하여튼 뭐 안종국도 다 있네 보니까 경기 침체 미국의 또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들리고 있는데 어차피 다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푹 빠져 있지는 마십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굿나잇